물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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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게eter 다시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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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네요 떡볶이를 챙겨서 1인분을 펴서 이번엔 제작진, 쯔금, 후추를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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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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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아이는, 요게드. 그는 아이는, 아이씨가 있는 거? 알게 되는데. 아이씨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것은 아이씨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퍼리기 때문에. 그는 아이씨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바다로, 아이씨가 있는 것 같아요. 먹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계란찜과 식용유 1시간 동안 먹어야지 안 먹었을때 먹었죠? 1시간 후 2시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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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